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신대용님께서 HFR 3만 2천 5백원에 15% 이렇게 딱 말씀 주셨습니다. HFR 통신장비 관련 주죠. 최근에 4월 5일에 급등을 했다가 어제 또 급락을 했습니다. 변동성이 좀 큰 종목 같은데요. 운영용님 이런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? 전략을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? 네. 업종 내에서 종목을 잘 선정을 했는데 업종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업황이 좋았으면 주가가 7만 원 8만 원 가는데 지금 5G는 안 되거든요. 제가 5G는 작년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HFR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요. 시적이 대박났으니까. 그런데 KMW라든가 다산네트웍스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신저가 근처거든요. 그만큼 5G는 안 됩니다. 올해도 쉽지 않고요. 그런데 예사는 5G 예사도 시적이 안 좋을 때 예사가 주역 제품 자체가 프론트홀이고 그다음에 인빌딩과 관련된 중계기 쪽에 매출이 들어간 게 부분이 있어요. 주거래처 자체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쪽인데 이 예사만 시적이 괜찮습니다. 그런데 지금 5G가 전혀 시장에서 관심 없거든요. 앞으로도 올해도 쉽지 않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. 저는 만약에 지금도 KMW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그거 갖고 계시거든요. 우리 토마토에 다산네트웍스라든가 많이 갖고 물리 계시는데 아마 3분의 1토만 났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신다면 HFR로 교체하는 게 나아요. 그런데 저는 사라고 고내고 싶지는 않아요. 같은 업종 내에서 혹시라도 그쪽에 갖고 계신 분들 KMW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다산네트웍스라든가 그 회사들은 계속 적자인데 이 회사는 지금 영업이 1천억 이상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종이 5G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 못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도 시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시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잠깐 수유장구에 들어가 봤더니 작년도 연말 기준에 수유장구가 6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2021년도 말에 수유장구가 2천억이었어요. 그런데 작년도 600억밖에 안 되니까 올해도 작년보다 시적이 좋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기업 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추가한 배수는 하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 업장이 좋은 업종 쪽에서 놀아야지 그 업종이 실적이 안 좋더라도 가거든요. 그런데 이건 업종이 안 좋은데 실적이 대박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PER 기준으로 해서 지금 3, 4배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못 가요.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이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마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회사는 좋다. 하지만 업황이 좋으면 더 잘 갔을 텐데 업황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. 보유 의견 주셨고요.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. 3만 5천 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. 네, 다음 종목 한 가지